아유 아기 영상을 안찍을 수가 없다. 너무 이뻐서. 안찍을 수가 없지요. 고개를 돌려요. 할아버지 윙크 한번 해줘요. 윙크! 아기 오랜만에 윙크! 카메라 쳐다보고 확대 한번 해봐요. 알았어요. 아이고 더 이뻐졌네. 확대라니까. 윙크! 미모가 빛이 나네. 윙크! 윙크까지 하면 얼마나 좋을까. 네 엄마한테 눈이 가네. 네 엄마가 왜 왔어요? 윙크! 아기 윙크했다! 윙크! 아기 부르지 말아줘. 부르면 윙크해 주잖아. 나 때문에 윙크한거야. 윙크했어. 아이고 다 말했다. 할아버지한테 해 할아버지. 눈동자가 할아버지한테 왔다. 지 엄마한테 왔다 오네. 흔들리는 눈동자네. 저거 아직 깨는 병이야 저거. 눈빵 찍는데 눈빵. 누워서 하냐고. 아이고 잘하네 우리 애기. 아이고 잘하네. 누워서 하냐고 누워서. 래희씨. 네가 붙잡고 또 찾아. 네가 붙잡고. 네가 붙잡고 있거든. 응? 입만해. 솔직히 하지마. 입으로만해. 손도 안해. 딱 붙들고. 완전 겨울은 끝판왕이야 저거. 응? 아가. 그때 잡았어. 아주 저거. 우리 애기 아주 겨울로 터졌어요.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봐. 누워서 오잖아. 그래도 잘하네. 그래도 잘하네. 레희씨. 어떻게 할거야? 레희씨 이겨라.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레희씨. 아주 짱난다. 그렇지 그렇지 손방을 날려. 아가. 아이가 먼저. 엄마 손 손방을 날려. 엄마 손 아아. 엄마 손. 엄마 손 아아. 엄마 손 아아. 조심히 놀아야지. 응. 도망가다. 아카. 지금 시간이 몇신데 거기 와 있어요. 얼마 전에 할아버지랑 깍꿍한거 생각나서 깍꿍하고 싶어서 왔어요. 아버지 깍꿍해줘요. 아이고 고기있네 아기 딱 걸렸네. 아이고 눈이 땡글땡글한데. 자는거 아닌데 고기 왜 그러고 있지. 아이고 윙크해주고. 아이고 고마워요. 덮어줘요. 알았어요. 덮어요. 깍꿍. 안할 줄 알았지. 할아버지가 안하고 멈출 사람이냐. 또 하지. 엄마도 찾아다니던데. 애기 없다고. 애기 여기 와서 있네. 할아버지 자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냐고. 아이고 이뻐라. 여기서 보면 아직 미모가 빛이 나네. 한 미모 해요 아직. 여기서 보면 진짜 이뻐요. 여기 눈봐 눈봐. 얼마나 동글동글해. 똘망똘망해 아주 우리 애기. 이뻐요. 여기서 자요? 그럼 애기 와서 코 자요. 거기 딱 숨은 거야? 안 보여? 거기서 딱 대체하는 거야? 자세를 점점 낮추고 있는데. 너 사냥 모드야? 너 사냥 모드야? 아이고 윙크 해줬어요. 사냥 아니에요? 사냥감이 누구야? 할머니야 할아버지야. 응? 레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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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할아버지 자리인데. 할아버지 자리를 노린 거였어? 거기서 떠? 하루종일 앉히면? 어떻게 할 것이여? 이제 아빠 어떻게 할 거야? 왜 여기 앉아야지 뭐. 그냥 그냥 포기했어. 레이씨 니가 이겼어. 늘 이겨. 할아버지 포기하고선 여기 가서 앉았어 지금. 할아버지 커피 옮긴다. 할아버지 커피 옮긴다. 아가. 야. 아무리 그래도 할아버지가 우리 집 가장이야. 응? 그렇게 자리에서 쫓아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애가 너무 아니다. 우리 애가 너무 아니다 정말. 지금 아예 쳐다본 눈빌이. 애가 너무 아니지. 어떻게 할래? 그런건데. 할머니 손. 할머니 손. 아주 장난감이야 할머니 손이. 응? 헛빵 쳤어. 어휴. 어휴. 그래서 손방망이인데. 응. 그래서 손톱도 안 내밀고. 착해. 어휴. 맞아가면서 착화된다. 참. 애기 착해요. 할머니가 놀리는 거예요. 놀아주는 거예요. 애기 입장에서. 어휴. 살살한다. 손톱도 안 내밀고. 아가.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슬로비디오 해갖고. 어떻게 할 거야? 너무 못하는 거잖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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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뛰쳐나왔어. 아구 잘하네. 아구 잘하네. 아구 잘하네. 아구 잘하네. 뭐 입도 벌려 아까. ㅋㅋㅋㅋ